등대는 우리 바다와 어선들을 지키는 곳이자 서구식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곳이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운동을 펼쳤던 장소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운동 과정에서 등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에 남아있는 당사도 등대는 1909년 불을 밝힌 우리나라 초기 근대식 등대입니다. 하지만 이 등대가 주민과 의병들이 일본인들을 상대로 의거를 일으킨 역사적 장소라는 사실을 아는 있는 드무입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은 계양식이 등대의 설치부터 독도 등대의 의미까지 등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등대의 역사와 등대의 항일운동사들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번 표현해보고자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계양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등대 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5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는 대한제국의 외교 문서 등을 통해 구한말 등대를 만들 당시의 분위기부터 전합니다. 특히 포항 호미곳 등대와 하조도 등대 등의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앗꽃과 태극문의를 표현한 의미를 짚었습니다. 또한 등대를 배경으로 일어난 소안도 주민의 의병활동 자료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한 독도 등대 설치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외세에 의해서 등대가 설치가 되지만 그 속에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문양어로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등대가 무슨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을까 당사도 등대를 통해서 그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망한 일본은 등대를 비롯해 200여개가 넘는 국내 항로 표지의 70%를 파괴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 전시는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파손된 등대의 재건 사업과 우리나라 항로 표지의 발전사까지 다뤘습니다. 항일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등대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올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